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렬 묵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묵공소 사장 안영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연극 두 편 갖고 왔습니다. 오 연극 두 편이요? 네. 제 생각에는 오늘 두 편 약간 좀 자극적인 소재를 갖고 있는 연극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작품은 연극 클로저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작품이에요? 그 제목 자체를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연극이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낯설지 않은 제목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연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997년에 영국에서 초연된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초연해서 올해까지 여섯 번째 공연화되고 있는 작품인데 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좀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인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영화 포스터는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영화 포스터 보면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얼굴 네 명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줄리아 로보츠, 나탈리 포트만, 주드로, 클라이브 오엔 이렇게 네 명의 스타가 나왔던 작품이고요. 2004년에 영화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개봉이 됐었고 이후에 재개봉을 두 번이나 했었어요. 영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골든글러브에서 남녀 조연상 받았고 이 영화를 생각보다 인생 영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 보면 어떤 부분이 인생 영화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감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서 그리고 그걸 이제 굉장히 대단한 배우들이 연기를 해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연극 클로저는 지난 2008년부터 공연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동안 참여해온 배우들도 정말 많았겠어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나와서 이 영화가 원래 원작이 연극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그 영화 같은 데서 많이 활동했었던 배우들도 욕심을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할 때마다 매번 시즌 할 때마다 어떤 배우들이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되는 작품이거든요. 2008년 초연 때 god 대니안 배성우 씨 그리고 이제 홍은희 씨 이분들의 출연으로 화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4번의 공연 동안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거쳐가셨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문근영, 엄기준, 진경 배우님, 이윤지, 진세연, 김선호, 박은석, 김소진 이렇게 이제 연기력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를 만한 그리고 이분들이 연극을? 이런 배우분들이 많이 거쳐가셨고요. 이 연극이 담고 있는 소재도 그렇고 이야기 자체가 좀 굉장히 자극적인 편인데 이런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무대 위에서 이 배우들이 어떻게 이런 장면을 소화할까 이런 게 기대가 되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라인업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배우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공연도 역시 화려한 캐스팅인데 그냥 이 작품 사실 캐릭터 소개해드리면 영화 보셨던 분들은 아마 또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드로가 연기했었던 댄 역할이라고 있거든요. 현재 대학로에서 웬만큼 멋있는 남성 역할은 대본을 거의 다 받아본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배우들인데 유현석, 최석진 배우 이분들이 맡았고요. 클레이브 오웬이 맡았던 역할은 이상윤 배우랑 김다흰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상윤 배우가 이제 서울대 출신 연기자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 연기에서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연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했던 안나 역할이 연극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진희 배우랑 진서연 배우, 독전의 그 배우. 그 진서연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데 이제 진서연 배우는 프로필 찾아보면 연극 작품이 두 작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클로저예요. 2008년도에 초연하고 바로 앵콜했을 때 그때 앨리스라는 다른 역할을 했다가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안나 역할로 이번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나탈리 포트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옹의 나탈리 포트만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했었던 앨리스 역할은 김주연 배우라는 아주 에너지 넘치는 배우와 우리 원더걸스의 소희 안소희 배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소희 배우가 영화도 그렇고 이미 연기자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인정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는 전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제가 많이 됐었고 공연 보신 분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잘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주연 배우의 공연으로 봤는데 그 역할 앨리스 역할 자체가 엄청 에너지 있고 사랑스러운 여성 배우가 정말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라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작품 소개할 때 배우들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배우 얘기 많이 하면 다음 시즌 공연할 때 그 배우가 안 하면 이 공연 왜 봐? 이렇게 될까 봐 저는 웬만하면 배우 얘기 안 하고 작품 얘기로 하려고 하는데 이 작품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너무 기대되는 그런 작품이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최근에 매체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분들의 무대 쪽에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도현 씨도 벚꽃동산이라는 연극하고 계시고 황정민 씨도 맥베스라는 연극하고 계시고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공연 시장도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분씩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말 나온 김에 이 클로저에 나오는 네 명의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아예 간단하게 줄거리까지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연극이니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 같아요? 연극의 원작자가 영화를 각색한 거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결론만 조금 달라요. 그런데 결론까지는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묘한 분위기의 여성이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인물. 아까 굉장히 활력이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이 앨리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바로 교통사고 당하는 바로 현장 바로 앞에 부고문 전문 기자인 데니라는 남자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니 앨리스를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데니는 앨리스한테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됐고요. 데니 앨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소설로 쓰게 돼요. 이제 이 소설을 쓰다 보니까 쓰고 나서 소설을 이제 발간해야 되니까는 자기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 작가를 시작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 작가를 만나게 되는데 안나라는 여성이거든요. 이 사진 안나가 자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안나가 마음에 든다면서 안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데니. 여기서부터 뭐 얘기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앨리스가 이 스튜디오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앨리스는 댄을 먼저 보낸 다음에 안나한테 자신의 사진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앨리스는 그 상황을 살짝 보고 알고 있었던 거죠. 댄이 안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안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댄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요. 댄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얼굴 표정이 자꾸 안 좋아지시는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영화고 연극이니까. 이제 다시 댄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댄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댄은 그 이후에 그렇게 거기서 나온 다음에 앨리스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채팅에서 안나의 이름으로 여성인 것처럼 속여서 채팅창에서 렐이라는 남자를 꼬셔요. 꼬드겨요. 렐이라는 남자가 이 댄의 장난에 넘어가서 수족관에 가서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가 채팅창에서 미리 나눴었던 별로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나눴던 얘기를 하는데 안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면서 결국은 렐이라는 사람과 렐이 이상윤 씨가 맡았던 역할. 렐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렐이 안나 그리고 앨리스 댄 이 네 명이 그 사진전에서 네 명이 다 만나게 돼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댄은 정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안나를 유혹해요. 그리고 안나는 또 이 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파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거리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야 이거 막장 드라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공연의 구성을 이렇게 가만히 살피고 공연을 보고 있으면 인물 간의 섬세한 큰 이야기 이 네 명의 어떤 막장 드라마가 누군가의 어떤 외도를 들쳐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명의 감정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명의 감정선이 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지 앨리스라는 여성은 왜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댄한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물 간의 감정선을 굉장히 섬세하게 드러내서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낀 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절대로 공연을 홍보하고 싶어서 나온 것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오후 1시에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1시에 들은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해가 저물고 불현듯이 이 얘기를 생각나실 수 있거든요. 공연은 8시야니까요. 그 시간대는 좀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관계를 제가 옹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정말로 그 어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연출이나 무대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좀 탁월해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영화에 대한 기억이 좋으셨던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오늘 두 작품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다음 작품도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예요? 그냥 자극적인 건 아니고요. 자극적인 고전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이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의 대사 그다음에 요즘의 상황으로 만들어진 작품 클로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개해드릴 작품은 고전인데 인간의 그릇된 욕망 이런 것들을 예전의 말 그리고 고전의 색깔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구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고전이고요. 바로 연극 햄릿입니다. 햄릿. 아 바로 그 우리가 아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햄릿이군요.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클로저는 7월 중순에 이제 한 2주 남았거든요. 근데 연극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9월 1일까지 공연이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고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 한번 찾아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햄릿 가져온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궁금해요. 가져올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서 갖고 왔고요. 일단 이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분들을 살펴보면 내가 그래도 좀 공연이라는 걸 한번 봐야지. 이런데 이제 출연진을 보게 되잖아요. 보면 안 볼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다는 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연극을 지탱해 오신 분들이 다 모여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라인업인데 그 전에 제가 이 작품을 갖고 온 제 개인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시카고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시카고 빨리 예맘 볼 수 있다. 또 매진이에요. 그놈의 복화술 그 영상 때문에. 근데 이렇게 뮤지컬 작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 와중에 그리고 이제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굉장히 자극적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의 고전 작품을 한번 딱 보면 약간 뭐랄까요. 눈을 통해서 보는 귀를 통해서 듣는 대사 때문에 마음이 약간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고전 연극 너무 어렵다 그러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고전 연극을 보면 이래서 대사라는 게 그렇게 주옥 같다고 얘기하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세익스피어식 대사체를 듣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막상 공연장에서 그 상황에 맞는 대사들을 듣고 계시면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정말 시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좀 갈증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너무 요즘 팍팍하다 삶이 이럴 때 한 번 들려보시면 좀 삶의 윤활류가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햄릿 갖고 왔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골라오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전 작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해입니다. 편견입니다. 이거 편견이고요. 그 생각보다 진짜 어렵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아니라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햄릿 내용은 우리가 얼추 그래도 좀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면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그 내용도 또 아주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거든요. 햄릿이 있고 햄릿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햄릿의 홀로 남은 어머니가 햄릿의 삼촌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해요. 햄릿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던 어느 날 햄릿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령이 돼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비밀을 유령이 된 아버지가 알려주죠. 동생이 독을 통해서 날 죽였다. 뭐 이렇게 알려주죠. 햄릿은 결국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면서 자기의 어머니와 새 왕에게 이 이야기를 보여주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하고 거기까지 도달해가는 과정 중에 햄릿이 사랑하는 오피리어도 죽고 오피리어의 아빠도 죽고 오피리어의 오빠 레어티즈도 죽거든요. 이렇게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간의 욕정에 대한 이야기. 이거 왜 표정이 왜 그러시죠. 지금 또 다른 거 급한 거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지 않나요. 너무 쉬운데. 그래서 어렵게 굳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시면 생각보다 고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줄거리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고전은 너무 무겁지 않을까. 그래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배우들 제가 아까 배우분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이분들 이 정도 분들이 연기하시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강필석, 이승주 이런 분들이 햄릿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젊은 배우분들이고 전무송, 이호재, 박정자, 전수경, 손숙, 이항나, 김재건, 길룡우, 남명열, 정동환, 김성녀, 길혜연, 박지일.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많이 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숫자로 우리가 또 어떤 이과생들을 위해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연기 경력을 합평하면 무슨 100년이나 된다 이게 아니고요. 950몇 년됩니다. 거의 1000년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공연을 위해서 무대 위에서 17명의 한 번 공연할 때 17명의 무대 배우들이 쓰는데 이분들이 왜 이 작품을 다 같이 모여서 하는지 공연을 보시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그리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덜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싶고요. 뮤지컬계에서는 그래도 경력이 30여 년 되신 우리 전수경 배우가 이번에 이 연극 햄릿에 처음 참여하시는데 그 프레스콜 기자들 만나서 처음 인터뷰하실 때 세 줄로 이렇게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라인에 앉았대요. 경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정도니까 이 공연 전혀 이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은 좀 무겁고 어렵다 이렇게 편견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처럼 믿고 보는 배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끝.